해석 이런 고막이 평면에 이렇게 붙어있어요 근데 여기가 중이염이 걸려갖고 이렇게 부드럽게 부어올라요 화산처럼 근데 그걸 잘라줬는데 이 상처가 쑥 하고 살아내들어가 버려요 근데 얘가 목을 안 빼요 그때 여기가 다시 굶었어요 그래갖고 오늘 다시 수술을 하는데 주사 놀 자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주사 여기다가 놀 수도 없고 그죠 손을 내밀어 주세요 빨리 밀어주세요 빨리 밀어주세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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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잡아줘요 자 자 할게 빨리 빨리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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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름비를 다 긁어낼 때 범위가 좀 광범위하긴 하지만 소독 잘하고 항생제 잘하면 아마 얘도 좋아질 거예요 괜찮아요? 많이 놀랬죠? 다시 재발돼서 왔는데 저희가 이제 다시 전쟁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뭐야? 안 돼! 아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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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잉! 안녕히 계세요